반갑습니다. 백마군단 시청자 여러분.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적으로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 그러한 여파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0.44% 하락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양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도 강부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인기관 쌍끄리 매도로 0.52%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끄리 매도를 했지만 그 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약부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합의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마지막에 협상 실패할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 그리고 합의 후에 중국이 과잉 투자하면서 성장률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MSCI가 중국 A 증시 편입을 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금일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전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주도 금일 시총이 좀 큰 제약바이오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그 외 어제 이제 좀 많은 부분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외인기관이 쌍끄리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수소차 테마가 틈새 시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아난티가 7일 이사회에 짐 로저스가 참석한다. 이러한 뉴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모색 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대북주가 오늘 힘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외인 자본 입탈에 대한 두려움 등이 금일 코스피를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하락 정도가 지금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하반 경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미국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러한 카드를 받지 않아서 이제 결렬이 됐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뭐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래 하자 이렇게 하면서 중국 쪽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십살이 오케이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안 달라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단독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 거의 IMF 수준의 그러한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움직이기는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3월 첫째 날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 달은 바이오 제약바이오의 달이다. 이러한 암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두는 쪽이 수익에 좀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마군단 장기투자 관심주 먼저 내갈길 간다 독고다의 정보 유한양행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일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미디어도 하락했지만 일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세번째로 백마군단 최고 기대주 제2의 메디톡스 하나 제약 금일 외인기관 쌍끄리 매도로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에 절반 정도 되돌림을 줬지만 일상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번째 호전시럽 1% 하락 마감했지만 제갈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섯번째 대한유아원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섯번째 녹십자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시장 어제 33일선을 받고 지지를 한번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금일 장중에 꼴이 없었으면 은봉이 길게 나타났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꼬리를 달고 33일선에 딱 부딪히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수 조정이 많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은 121선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락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아주 견조한 모습이죠. 중국 A지수 편입 이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제약바이오주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양봉을 보이면서 180일선하고 5일선, 11선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조그만한 몸통이 보이는 양봉 이런 모습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80일선에서 지금 이제 몸통이 약간 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죠. 팔고 기용이 조금 바쳤지만 결국은 외국인 매도세에 지수 관련 주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180일선을 한번 지금 몸통으로 이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61선 받치고 끌어올리는 모습 아주 양호한 모습이었죠. 약보합이었지만 양봉인 모습이 좋고 180일선에 이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한 8만주 정도 사고 기관이 10만주 정도 팔았죠.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제 모양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에 2평선을 다 깨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승폭을 어느정도 이제 다 반납을 한 상태고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같이 반등할 확률이 좀 높은 위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셀트리오는 강한 모습이죠. 지금 지수 관련주들을 꽉꽉 묶어놓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쌍거리 매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모양은 상당히 양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젠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지금 그래도 강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41선을 강력하게 뚫으려 그러면 거래가 터지면서 강력하게 뚫어주면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241선을 두고 꼬리를 달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눈치 보기를 좀 당분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3월달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만약에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방향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여상을 한번 해봅니다. 파미셀 외국인이 팔았지만 뭐 관계없죠. 2평선들이 이제 한번에 3개 뚫으면서 5% 정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흐름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로매드 제갈길 잘 가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쌍거리 매수하면서 가고 있는데 전 고점이 이제 거의 임박했죠.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나온다 그러면 강하게 이제 신고가 쓰면서 쭉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거래량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향 자체는 계속 우상향이다. 그리고 3월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이제 강하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바이오텍 계속 좋습니다.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부분 좀 많이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 강한 놈들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포롱티슈진도 외인 기관상 그리 매도를 했죠. 외인이 좀 많이 팔았지만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평선 위에서 놀고 있고 꼬리를 좀 달았지만 양봉의 모습이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포스코텍 오늘 한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외국인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어제 많이 이렇게 열기가 올라온 부분을 좀 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라제니텍스는 241선 거래 실어가지고 장때 양봉이 나와버렸죠. 나는 강력하게 위로 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도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팔았지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가 어제 워낙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약간 열기를 시키는 역할을 외국인들이 좀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용평리조트 오늘 이제 2% 정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북주 쪽이 시장 약세에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체계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러한 부분에 이런 호재 뉴스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 좀 팔았지만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대북주들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이제 상승할 모멘텀은 단기 낙폭 하락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지만 미국하고 협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난티 오늘 5% 정도 상승했죠. 외국인은 팔았지만 아주 뭐 그래도 그림상으로는 좋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양봉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낙폭이 워낙이 과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모멘텀이 지금 너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천은 만원에서 올랐으니까 지금도 뭐 단기 두 배 이상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신석제도 오늘 마찬가지 분위기였죠.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소차 오늘 장기적인 하락을 마무리하고 틈새 시장으로 이제 약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EM코리아 마찬가지로 지금 4% 정도 외인 기관이 쌍끄리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풍국주정도 그동안 이제 많이 기관 조정을 하고 지금 이제 60일선 부딪히고 8% 정도 올라섰죠. 어제 이제 제약 발효가 워낙에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쪽은 열기를 좀 시키고 다시 이제 수소차 쪽으로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흘러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화제약 뭐 일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일상적인 지금 26만 주 정도고 외인이 한 2만 7천 주 정도 팔았는데 동시효과에 한 1만 4천 주 정도 나오고 장중에 한 1만 3천 주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은 투신이 한 9천 주 팔았지만 연기금은 관망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2% 정도 조정했지만 장중에는 4% 가까이 빠졌죠. 상당히 겁을 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꼴이 달고 이평선들은 다 회복하는 모습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한양행 한 번 오르면 옆으로 기고 오르면 옆으로 기고 오르면 옆으로 기죠. 이렇게 기고 있는 모습 일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3월 달에 이제 강한 제약 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유한양행도 암 관련된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스미디어 121선 타고 계속 그냥 시소 처럼 움직이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이제 33일선 밟고 이평선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유화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하고 오르고 눌리목 주고 오르고 눌리목 주고 양봉이 나왔죠. 33일선 밟고 지금 양봉 나왔기 때문에 눌리목 주고 다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롱인더는 낙폭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낙폭이 강하고 외국인은 오늘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4% 이상 지금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전저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쌍바닥인데 한 번 더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삼중바닥이면 상당히 강한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리더스 오늘 이스라엘 제약사고 계약 체결했다. 이러한 뉴스가 뜨면서 오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으로 띄워서 23%, 24%까지 거의 올렸죠. 그러나 이러한 뉴스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날은 절대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로 매매해가지고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아마 23%니까 이제 상한가 가겠지 하면서 20% 언저리에서 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만 그냥 한 10% 정도 손실을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떠서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뉴스 띄워서 이제 올려 쳤는데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여기에서 물려 있었을 가능성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때는 뉴스 나와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는 절대로 상한가 안 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3월 달에 제약 바이오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암학회 때문에 바이오 리더스도 암 관련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테마 강력하게 형성되면 또 이제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지만 지금 뉴스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한번 떴기 때문에 거래 터지면서 지금 모양은 꼬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오전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밀리면서 이제 조금 허탈한 하루였지만 주식시에는 뭐 하루 이틀을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회사의 미래가 전망이 있다. 이러면 그냥 뭐 하루하루 흘러가는 뭐 그냥 흐름이구나. 그냥 그렇게 흘려 넘기면 되는 겁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 하셔서 계속해서 계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